가로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, 풍부 앞에서. 무게중심을 모르니까 일단 날개 쪽. 오! 오! 자, 뽑기는 중독이다. 안녕하세요, 사육삼촌 원고렁입니다. 개당 5점, 통터리 10점 더.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다. 이거 하나 뽑으면 5점, 통터리 시 10점 플러스라 합니다. 카보즈 앞에 거부터. 일단 가로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, 풍부 앞에서.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갖고 와서 멋지는데. 어? 이거는 방향이 틀리네. 살짝 묵직한 감이 있어요. 이거 뽑아봐야 어떤 무게감인지 알 수 있으니까. 가드를 하나 가져오는 게 나을 것 같고. 조금 앞으로 붙여서. 가리를 좀 벽으로 붙여놓고. 가리에 들어갑니다. enzie? 뭐지. 시끄러시는..? 이거 몇 개씩 sampling 함께 표고해놓고 싸 cuz 먹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. 목이 바늘어서 몸통 쪽을, 왼쪽으로 갈 때. 성격!! 언제나 떠나시는 맞이 понятно. 왼쪽으로 갈 때 많이 갖다 놓고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하나씩 하는 게 나은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뒷가드라고 생각하고 가져가 볼게요 이 자석 좋은 거 같은데 그거 똥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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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반에 똥집! 다리 사이로 들어가지! 똥집! 억! 억! 예스! 자 5포인트! 일단 뽑은 거 한번 보고 여기 한 마리 들어가면 꼬리에 걸리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 딱 날개 딱 들어가면 될 거 같은데 투터치도 괜찮은 거 같은데 꺼 뽑아볼게요 바로로 되면 더 이상 움직이지는 않지 바로로 되면 더 이상 움직이지는 않지 딱 벽에 붙으면 온 거 같아 뽑아봐도 센터를 못 맞추겠어 그렇지! 그렇지! 두 개 자세를 다시 앞발로 끌어와서 바쁘지 않은가 봐 오! 왔어! 그렇지! 우와 이거 세 개 아이고 너무 세게 쳤는데 아 너무 세게 쳤는데 자세 아 너무 세게 쳤는데 자세 자세 아 엉덩이가 오른쪽에 있는 게 툭 쳐서 가져기가 좋은데 아 분명히 오른쪽이었는데 또 바뀌었어 왼쪽으로 툭 눕게 치면 안 돼 눕게 살짝만 해서 눕게 치면 안 돼 어 방을 바꿔줘야 된다 툭 머리를 왼쪽으로 머리를 왼쪽으로 머리를 더 왼쪽으로 자 머리 왼쪽으로 조금 몸통 쪽을 쳐서 왼쪽으로 살짝 왼쪽에서 왼쪽으로 좀만 더 옮기고 잡발로 툭 쳐서 엎어트린 다음에 어 잡기만 잡았다 잡았다 아 잡았으면 돼 아니야 한 발이 한 발이 바닥이 아니었어 그냥 찝어줘 아 한 발이 바닥을 딱 안 들었다니까 한 발이 바닥 옆구리를 찝어줬어 다시 진정 아 이런 거 잘 들어 좋아요 다리 사이에 한 발을 넣어가지고 끌다 좋아 좋아 자 앞발로 다시 끌어오고 왔죠 이제 왔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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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확실히 열었어 통터리 했습니다 5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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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저거까지 뽑을 10점이라는데 아 저거 단독으로 돌고래 버라 버라있어 돌고래 단독으로 버라까지 이거 무게작도 없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 통통 튀는구나 너무 가벼워서 자 통터리 했습니다 요거는 버투 요거는 5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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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터리 10점 10 20 30 40점 아 간당간당하네 간당간당 간당간당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